네, 미친 변태다. 네, 미친 변태다. 너무 미쳤다. 미쳤다. 맞는 거예요? 아, 미친. 근데 만약에... 갈게요. 언니 진짜 잘한다. 퀸, 설사방구. 이건 진짜 설사방구인데? 사탕방구. 사탕방구. 퀸, 청바지방구. 사사, 알방구. 퀸, 따발총방구. 기관총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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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방구 매니아구나. 너, 너, 너 방백나? 소아, 사탕방구. 언니, 종류별로 다 껴봤구나. 와, 이렇게 잘해? 이거 언니한테 축하되어 있는... 언니, 방구 예술가 같아. 진짜, 방예. 방구 예술가세요. 방구 아티스트. 언니 진짜 방구 예술가다. 방구 아티스트. 아, 난해하다. 역시 예술은 달라. 진짜. 뭐지? 와사르방구. 더러워서 못해. 폭죽방구. 퀸, 터지는 방구. 그거를 이제 흘러내리는 방구 흘러내리는 방구 아티스트다 잠시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야 똥방구 딩동댕 왜 좋아해요 왜 좋은거야 방구가 종류가 이렇게 많아? 부직포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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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똥방구 이거 좀 더러워요 이 코너 아 이거 이상해 언니 진짜 똥아티스트 해도 되겠네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런걸 잘하냐 뜬금없이 뭐 이정도쯤이야 이런걸 잘하냐 이런걸 잘하냐 하셔보자 뭐 이런거 쯤이야 나 턱 큰줄 알았어 너가 더 큰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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